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추리국기 28장에서 29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쌍무원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사로로 불러 중요한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을 도와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리국의 전 과정에서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은 1500여 년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끝으로 대제사장직은 끝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대제사장 아론의 거룩하고 화려한 옷은 땀내 나는 작업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해 주신 대로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크게 여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흉패입니다. 흉패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 애봇 위에 입었습니다. 둘째 애봇입니다. 애봇은 겉옷 위에 입는 옷입니다. 셋째 겉옷입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어 애봇 안에 입는 옷으로 아랫단에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넷째 반포 속옷과 속바지입니다.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속바지는 배로 만들어 겉옷 안에 입었습니다. 다섯째 관입니다. 관은 가는 배실로 짜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관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패를 청색 끈으로 메었습니다. 여섯째 띠입니다. 띠는 애봇을 고정시키는 띠와 반포 속옷을 고정시키는 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제사장의 옷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섬세하며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멋내기 옷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땀 흘릴 작업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하늘보속으로 삼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신분 서열은 왕, 사제, 귀족, 평민, 노예 순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혹한 노동과 학대로 마음이 상하고 고통 중에 있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러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두지파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보석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폐에 각기 다른 열두개의 보석을 달게 하시고 그 보석 위에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제사장의 옷에는 열두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릴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제사장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이처럼 하늘보석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열세지파 가운데 구별된 레위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열두지파 사람들과 달리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노안 아브라함은 각자 자기 생업에 종사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가 제사장으로 선택되면 이들이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도움으로 5대 제사 곧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릴 수 있고 이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 5대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나라 5대 제사를 드리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여로와 모왕이 이 중요한 법을 어김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둘째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뇌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8일 추레우키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소곡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복을 짓되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애복 위에 매는 띠는 애복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복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로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애복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우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땋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애벗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를개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여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벗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애벗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벗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근으로 흉패 고리와 애벗 고리에 꿰여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벗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애벗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의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근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트레우키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바린 무교존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애봇받침 거독과 애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애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우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재재니라. 너는 또 숫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냥이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냥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냥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숫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숫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위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냥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재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본재물을 더하여 불살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재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숫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에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숫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재하기 위하여 속재재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재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재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련된 어린양 두 마리니 한 어린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빠와 찌운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재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완이라. Bre Daven 그의 하나님 여호완 Gel 너 hormone 스